격렬 ㄷㄷ 히힛 ㄷㄷ 이 거점을 빼앗겼다 다나... 자네의 힘이 부러워 파이팟 파워플레이고, 베아사스는 잘 지켜보라고 가게가 나오지 않나요? ㅋㅋ contribution 그래서 거의 오늘날 게임이 쇼락하잖아 저는 지금 배우는 신선생님을 가지만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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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저쪽도 적은 예상 못했겠지!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자네가 앞서고 있어! 이 거점을 점령할 수 있겠지! 아, 이 거점은? 아, 이 거점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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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